태아보험 전문가인 박은선 실장은 인천아인 여성병원 안에 위치한 태아보험샵에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보험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모교실 및 베이비페어에서 보험 관련 강연도 하는 보험 전문가이다. 태아보험은 임신 중인 산모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출산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태아보험은 일반 보험 상품과는 달리 산모특약과 태아특약이 존재하며 아기가 태어나면 태아특약이 소멸되고 장기 보험으로도 활용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보험 상품이다. 따라서 태아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 대비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중요한 보험 상품이다. 태아보험 점검시 보험 가입시와 출산 후 보험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출산 후 주요 진단비 보장 내용과 출산 전 산모와 태아 보장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박은선 실장은 매월 전보험사 보험 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체크하며 산모에게 필요한 가장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안하고 있다. 출산 전 든든한 보장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으로 매일 상담에 임하면서 고객만족 상을 수차례 수상한 경험도 있다. 박은선 실장은 태아보험샵에서는 보험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보험금 청구를 대행으로 진행해 주면서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로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산모와 아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며 태아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험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드라이브 태아보험 주소 콜론 인천 미추홀구 경일로우 372아인 여성병원 지하 1층 B1058 드라이브 태아보험 2층 B1058